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두가지 꿀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을 때 실제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누구나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제가 말씀드렸던 수면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이동시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시작을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일단 두 가지 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 완전 다른 건 아니고 연장상사에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을 거에요 바로 내일부터 일단 뭘 하셔야 되냐 자리를 일단 누우셔야 되겠죠 침대에 누운 거에요 밤에 되니까 자야 되니까 잠을 딱 자야 되니까 누워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생각하셔야 되요 내가 5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6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아니면 4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이걸 이제 정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5시에 일어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이거를 10번 외치세요 10번 내가 반드시 일어나겠다면 20번 외치면 좋습니다 최소 10번을 외치세요 10번을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10번 외치시면은 정말 자기 암시의 효과라고 할까요 정말 기적처럼 그 5시 언저리가 되면은 딱 눈이 떠집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고 해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시에 일어나고 싶다 이러면은 나는 내일 4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4시에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새벽 2시에 자는데 내일 4시에 일어난 이러면은 이제 힘들죠 2시 한밖에 이제 안 자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면시간이 확보가 되고 어 좀 만한 내 의지와 노력만 갖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시면은 이 방법이면은 제가 봤을때 거의 한 80%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아주 간단한 꿀팁인데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놓으시고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보통 첫 번째 방법을 하시면은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 확률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잠잘 때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세요 물론 멀리 두실 때는 알람 맞춰 놓고 멀리 두시는 거에요 제가 저도 경험한 거지만 핸드폰을 가까이 이제 두어서 잠자리에 누우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면은 딱 누웠을 때 재미 안 오니까 핸드폰 하게 돼요 핸드폰 워낙 재밌는 게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면은 이거 잡으면서 벌써 30분, 1시간이 벌써 시간이 확 가는 거죠 시력도 나빠지고 이러면서 내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늦게 자니까 당연히 늦게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인간이 되고 싶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을 조금 이제 멀리 두셔라 이건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딱 맞춰 놓고 멀리 두시고 자리에 누워서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외치시면은 10번을 외치시면 최소 10번을 외치시면은 아마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거의 한 이 정도 확률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5시에 일어난 확률은 90% 이상으로 봅니다 뭐 정말 이게 되겠어? 한번 숨는 셈 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고 제 주변만 보다도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줘서 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 이런 피드백만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난 법까지 해서 제가 한 5일간 했나요? 4일간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인간에 대해서 쭉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0분